아, 왔다. 어? 드라마인데 웃긴 드라마. 어? 시트콤. 그렇지? 어, 아까 전에 리온이가 걸렸다고 했잖아, 아빠. 감기. 아니, 에어컨 많이 틀어서. 냉방병. 그렇죠. 빨리다, 빨리다, 빨리다. 어, 이게 뭐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1, 2, 3, 4, 5.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고자만 오고. 그다음에. 배치 말고. 무. 붙여봐. 오고무. 그렇지. 오고무가 뭐냐 그래? 어, 이거 뭐지? 뭐야? 이건 통과하자, 이건 통과하자. 모르는 거야, 통과하자. 모르겠어. 아, 이거 나는 아는데. 자, 자, 자. 어, 이게 발로 아는데 네트 있고 3명, 4명 해요. 달라고? 아니, 좋고. 그렇죠. 어,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 맞추는 거, 네 글자인데. 어. 고사성어. 아니. 사자성어. 자, 자. 야, 멀리. 어. 야, 너는 사람이 이게 부족해 할 때. 저기. 아니죠. 마더파더 젠틀? 맨. 그렇지, 그거 잘 기억해놔. 맨, 맨. 월, 화, 수, 목, 금. 토. 멘토. 어떻게 해. 야인 씨 대, 야인 씨 대, 야인 씨 대, 야인 씨 대 그, 야인 씨 대 누가 떠올라 제일. 쌍카이. 아니. 김주환. 그렇지. 하나 더. 어. 장범님한테 아빠가 뭐야. 사위. 어, 근데 그걸 데리고 와서 타라. 대리 사위. 아. 야.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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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 데리고 왔다는데 대리 사위인데 이거 이거 말장난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데리고 왔는데. 아니, 사위인데 데리고 온데. 대리 사위 말고 뭐가 있어요? 저는 진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경규 씨가 따님하고 이걸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정말.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 시켰습니다. 한 번만 드세요. 어떻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다녀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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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누굽니까? 박현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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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덕은 잘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엄마 SBS를 뭐라고 하지? 어디 가지? SBS. 아침에 어디 가지? 학교 말고? 회사. 그렇죠. 빨리! 막 물고기 잡을 때 낚싯대로 하나 잡히는데 한 발을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그렇죠. 와, 좋다. 이게 뭐야? 인사할 때. 안녕. 안녕까지 맞았어? 갈 때 하는 인사를 어떻게 해?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딱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 색깔이에요. 주황색이에요. 단풍? 응. 은행잎? 봄, 여름. 가을. 아, 봄, 여름. 아, 봄, 여름. 아, 너무 쉬워. 7 더하기 8은? 15. 그렇죠. 네, 난이도 좀 올리세요. 어, 막 밤에 발톱으로 나무로 이렇게 매달리고 자고 있어요. 박쥐? 그렇죠. 아, 봄, 봄, 봄. 아, 봄, 봄, 봄. 아, 봄, 봄, 봄. 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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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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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부산! 아니 말고! EA테만! 이거는 또 갔다 왔어요. 웃긴데 안에 미역이 들어있어. 실수! 아니야, 미역 Bright. 아니에요, 미역 Bright. 실수야, 실수. 따뜻하게 데워 먹으려고 윙 돌리는 거 뭐지? 믹스기. 국에 있는 거. 7개! 7개... 7개. 7개 공동이 빙니다. 2, 2, 2, 2, 3, 3, 4, 1, 4. 우리 목소리가 왜 그래? 자, 가겠습니다. 시작! 아빠가 태어난 곳! 태어난 곳! 고향!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아, 스타트 좋아요! 좋아! 이거는... 대학교 선생님! 교수! 아, 교수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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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There is many, many foo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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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쉬? 비틀, 비틀, 비틀? 뷔페! 그렇지! 우리 뮤지컬 할 때 아빠 역할 파워! 파워! 4남에서 슈퍼맨 슈퍼맨? 이렇게 해서 싹 돌아왔는데 슈퍼맨이 됐어 변신! 그렇지! 뭐야, 대박! 다 같이 봐! 예전을 생각 못하고 지금은 생각한 거야 예전 생각 못하고 지금 못해 옹고지신인데? 아니! 속담! 속담! 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오케이! 오케이! 많이 봐요! 많이 봐요!